아닌가요? 아, BXXX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정옥입니다. 지금부터 NC 다이노스와 삼성바이온스의 시즌 3차전 경기 최원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장비가 엄청 파였는데? 아닌가요? 아, 비둘기인데요! 비둘기? 비둘기가... 날아가지를 않는 거다. 김성욱 선수의 수신으로는 날아가지 않나요? 지금 저희 카메라 바로 앞에! 예, 카메라 바로 앞에 앉았어요. 그 카메라로 잡아주는 반격입니다. 이 비둘기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비둘기 같아요. 요즘 비둘기들이 잘 날아가지더라고요. 사람들와도... 차지나가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야구 참... 재밌게 즐기고 날아가고요. 바랍니다. 놈이 좀 무거워 보이는데? 네, 많이... 근데 이 비둘기 봤나요? 초고론 박탑이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고론 스트라이크. 노진영의 타구! 다시 장타성! 박혜민 뛰입니다! 따라가서! 쳐버릴 수! 쳐버냅니다! 오! 아직 보고 있어요. 야구의 모든 것을 맞게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도 바뀌었군요.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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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